이번 시간은 페이지 338페이지 건축설비의 총론 파트 보도록 합니다 건축설비의 총론 파트는 건축환경학에 해당되는 파트로서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우리 주변에 공기환경 관련된 부분 그리고 물환경, 섭환경 그리고 음환경 다양한 부분을 다룹니다 그 중에서 일부분만 우리 시험에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유체역학과 연력학 이런 부분이 조금 첨가돼서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어려워하는 파트인데 그래도 이제 쉬운 거 위주는 좀 맞추셔야 되겠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먼저 물의 성질과 개념을 잡아놨죠 자 보통 물은 건축설비에서 다루고 있는 물은 기본적인 4도씨 물을 기준 잡습니다 4도씨 물을 기준 잡습니다 이 4도씨 물이 밀도는 최대가 되는 것이 4도씨예요 밀도는 최대가 되고 부피가 최소가 되는 물이 4도씨 물을 기준 잡아서 우리가 보통 이론을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 4도씨 물이 기준돼서 이 4도씨 물 1세제곱센치가 1cc의 개념이 됩니다 1cc요? 1미리리터요? 1쿠랑 개념이 됩니다 이것이 물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정리해 두시고요 자 그런데 이 물은 부피 변화가 생겨죠 에너지가 없게 되면 그러면 이 4도씨 물이 약 100도씨 물까지 자 온도가 올라가면 최적 팽창이 발생을 합니다 자 약 4.3% 정도의 최적 팽창이 발생을 합니다 최적 팽창이 생기고 이때 100도씨 물이 100도씨 전기 수정기로 변화한다 자 이때는 1700배만큼 최적 팽창이 발생을 해요 1700배 그래서 이런 최적 팽창 물은 팽창이 되면 최적이 팽창되면 위험하겠죠 그래서 이런 최적 팽창을 흡수해주는 안전장치들을 사용해야 돼요 최적 팽창을 우리가 흡수를 해주는 안전장치들을 안전밸번에 이런 것을 지어야 되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팽창탱크나 팽창간이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팽창탱크나 이런 팽창간이 그 역할을 하게 됩니다 팽창간이 그래서 물의 최적 팽창을 흡수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수학과 수두의 관계를 기본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물속에 잠수를 합니다 자 그러면 10m, 10m만큼 수두만큼 물에 잠수를 합니다 그러면 얼마만큼의 수압을 받을 것인가 그래서 이제 수두를 아쿠어 이렇게 나타내도 되고 10m 수두일 때 자 이 장소에서는 얼마만큼의 수압을 받을 것인가 수압을 얼마나 받을 것인가 지금 압력의 단위는 SI 단위 바로 국제 단위계에서는 이 메가파스칼을 써야 됩니다 메가파스칼 단위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 단위는 우리가 읽을 때 메가입니다 메가파스칼이라고 읽으시면 된다 자 메가파스칼은 같은 단위가 유톤퍼 제곱미리에요 1제곱미리당 몇 유톤의 힘을 받네 이것이 메가파스칼 단위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수두를 갖다 수압으로 바꿀 때 자 이렇게 변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10m였다 그러면 10m 수도일 때는 곱하기 0.01을 곱하면 수압 메가파스칼이나 수압은 얼마다 0.1이죠 그래서 수압은 0.1 메가파스칼이다 이겁니다 이렇게 해주면 돼 그래서 0.01을 곱해서 수압으로 산정하면 되겠고 반대로 우리가 수도꼭지 수압을 알고 있을 때 수압을 알고 있을 때 그럼 물땡크의 높이가 어느 정도 높이가 돼야 되냐 할 수 있죠 그러면 반대로 100을 곱하시면 바로 물의 높이 수정고 수도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물땡크의 저면까지 높이가 얼마나 돼야 되냐 이런 것을 산정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측면을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제 가그하고 같이 가그는 킬로그램 퍼 제곱센치를 쓴 거예요 그러면 이제 10m 수도일 때는 보통 여기에다가 이것을 저걸로 나타내게 되면 이거였습니다 자 킬로그램 퍼 제곱센치는 1킬로그램 퍼 제곱센치 옛날에 공학 단위계에서는 이것을 제곱센치 1킬로가 요구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제 메가파스칼 단위로 쓸 때는 0.1 메가 약 단위 0.1 메가파스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분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20m 수도가 킬로그램 퍼 제곱센치로 나타낼 때는 1킬로고 제곱센치다 이거는 유톰퍼 제곱미라겠죠 제곱미다 몇 유톰임이 작느냐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는 겁니다 정리를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연속의 법칙과 관련돼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속의 법칙 자 쉽게 이거죠 이제 간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여기가 간이 크다가 이렇게 간이 줄어들게 되면 이렇게 물이 흘러갈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렇게 흘러갑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흐르는 유량이나 이렇게 흘러갈 때 물이 흘러갈 때 이 큰 간을 흐르거나 좁아졌을 때 유량은 동일하게 흘러가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유속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유량은 유량 유량은 입방메다 퍼 세크초가 기준 단위입니다 그러면 유량은 간의 단면적에다가 간의 단면적 단면적에다가 자 곱하기 유속을 한 것이죠 유속 유속을 곱하면 이것이 유량을 구하는 공식이 되는 거죠 유량은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자 물의 속도인 유속을 구하자 자 그러면 유속은 어떻게 해야 되냐 유속 개념 유속 유속 미터 세크초다 그래서 이 유속의 경우는 자 이거죠 유량을 갖다가 간의 단면적으로 나누면 되는 거죠 유량을 이 간의 단면적으로 나누어서 산정하면 되는 거예요 간의 단면적을 나누어 주시면 유속이 되겠죠 그가 주로 자 이 유속은 이 단의 단면적하고 유속은 무슨 관계다 반비례 관계에 속합니다 반비례 관계 그러면 간의 단면적을 갖다가 이것을 자 두 배로 늘렸어요 두 배로 늘리게 되면 유속은 느려지겠죠 아 2분의 1이 되겠죠 반대로 자 간의 단면적을 2분의 1로 주의 되면 역수니까 유속은 두 배가 빨라지는 개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주의할 점이 어떤 점을 조금 주의해서 접근하시는가 하면 자 간의 단면적은 단면적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4분의 파이 원주율 3.14 원주율에다가 자 간의 직경의 자승이죠 4분의 파이디의 자승 아닙니까 그래서 이 간의 지름의 제곱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주의할 점은 이 점을 조금 주의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 간의 직경을 자 우리가 2분의 1로 줄입니다 2분의 1로 줄이면 2분의 1의 자승이니까 4분의 1이 되죠 그 역수니까 기억하시죠 그러면 간의 지름을 직경을 2분의 1로 줄이면 그때 유속은 명심하세요 4배가 증가되는 거예요 4배 그래서 혼돈하지 않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간의 단면적을 주의할 때하고 간의 직경을 주의할 때는 주의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측면을 정확히 이해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우리가 알아두셔야 돼요 뭐 계산 문제가 나오든 그러면 계산 문제가 나오면 단위를 정확히 우리가 푸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입방부에다 버세크로 대입을 해야 되고 간의 단면적은 4분의 파이디의 자승 그러면 이제 간의 지름이 주어지면 간의 지름을 미트로 넣어야 돼요 여기 입방메다니까 그래야지 제곱메다로 나눠야지 유속이 미트세크초가 나오겠죠 여기가 미트만 나오니까 유량을 면적으로 입방메다를 면적으로 나눠야지 미트가 나오겠죠 그래서 주의하실 거는 이 간의 지름이 예를 들어서 200미리가 주어졌다는 건 200미리 그럼 200미리면 20세 0.2m죠 0.2m로 0.2 0.2 좌승이 되는 거죠 그래서 혼돈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면 뭐 계산 문제 풀 때도 무난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면 정리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339페이지 보면 자 열량 개념이 나와요 열량 자 보통 열량의 단위는 지금은 자 이거를 써야 돼요 뭐 가거에는 키로 공학단위 키로칼로리를 썼었죠 그래서 이제 SI 단위에서는 SI 단위에서는 국제 단위에서는 열량의 단위를 키로줄을 써야 돼요 키로줄 키로줄 개념을 우리가 1키로줄은 천줄 개념이 되겠죠 자 그래서 현재 SI 단위에서 열량은 이것을 써줘야 됩니다 열량은 기억을 해 두시고 가거 공학단위에는 키로칼로리를 썼었죠 그럼 대략 1키로칼로리는 1키로칼로리는 약 4.2키로줄이다 보시면 돼요 약 4.2 원래 4.1868키로줄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약 4.2키로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래서 이제 비열 개념이 나오죠 비열 자 비열이란 것은 비열 개념 비열은 어떤 물질 1키로그램을 이렇게 올릴 때 필요한 열량을 비열이라고 합니다 비열 그래서 이제 어떤 물질 1키로그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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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릴 때 필요한 공도 1키로그램이 1키로그램을 1키로그램을 1키로 sina 1키로 Sundays 이렇게 되면 문제가 계산기 소수처럼 많이 뚫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실수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에는 자기가 기본이 되면 주어지지 않는데 기본이 아니기 때문에 주어져서 낸다. 그래서 무례별로 시험을 출제할 때는 4.2kJ로 주어지는 거죠. 4.2kJ per kgk라고 우리가 시험에 주어져서 현재 출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 다음에 열 용량적인 측면. 열 용량. 열 용량이라는 것은 어떤 재료가 축적할 수 있는 열량이 열 용량이에요. 자, 그러면 열 용량이 크다는 것은 열을 오랫동안 축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서서히 데워지고 서서히 식어가는 것이 열 용량이 큰 거예요. 그러면 열 용량이 작다는 것은 빨리 데워지고 빨리 식는 것이 열 용량이 작은 거예요. 그래서 열 용량은 질량 곱하기 비열이에요. 비열이 같다면 무게가 무거우면 우리가 열 용량은 커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 대표적인 예로서 전기난방하고 온수난방이 있다는 거예요. 전기난방과 온수난방이 있으면 열 용량은 온수난방이 큰 거예요. 열 용량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리를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340페이지 현열과 잠열에 대해서 나오죠. 자, 현열과 잠열. 현열은 온도 변화에 출입하는 열이 현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상태 변화는 생기지 않고 온도 변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있는데 나는 오늘 밥 먹기도 싫고 그래서 얼큰한 라면을 하나 끓이 먹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냄비에 찬물을 넣고 물을 끓여야죠. 그러면 온도 변화. 차가운 물이 따뜻한 물로 바뀌죠. 그때들을 출입하는 열이 현열이에요. 그래서 온도 변화에 출입하는 열을 현열이라고 하고 그래서 물은 물인데 상태 변화는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 100도씨 물을 계속 에너지를 가하게 되면 가스레인지에 얹어놓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수증기로 바뀌겠죠. 그래서 상태 변화에 출입하는 열을 우리가 잠열이라고 하죠. 상태 변화. 그러면 100도씨 물에서 100도씨 전기 이런데 상태 변화. 또는 우리가 0도씨 얼음에서 0도씨 물로 변화한다. 이런 상태 변화에 출입하는 열을 우리가 잠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열, 잠열. 그래서 우리가 보통 현열비는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면 돼요. 현열비는. 자, 원래 현열량에다가 현열량에다가 양은 빼도 되고 현열, 잠열량. 그러면 총 엔탈피 전열량이죠. 엔탈피를 분모에다 두고 여기에다가 현열량의 비를 나타낸 거죠. 현열량의 비를 나타낸. 이것이 현열비예요. 그러면 잠열비는 잠열량을 나타내주면 되겠죠. 그래서 그게 잠열비 개념이 된다는 점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4번에 상태 변화와 열량에 대해서 해놨죠. 상태 변화를 먼저 기억. 그런데 이거는 답이 될 수는 없어요. 초등학교 교재에 나오기 때문에. 자, 고체하고 액체, 기체. 지문상 두 번 언급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고체에서 바로 기체로, 액체를 거치지 않고 기체에서 고체로 되거나 또 고체에서 기체로 되죠. 이 개념이 성하다, 성하. 액체를 거치지 않고 바로 고체에서 기체로 되는. 그래서 대표적인 드라이어스가 바로 이거죠. 성하 과정을 거쳐서 액체를 거치지 않고 바로 가는 형태죠. 그 다음에 고체에서 액체로 될 때는 녹으니까 융해라고 칭하죠. 그럼 이때 들어간 열은 융해열이 될 것이고 액체에서 고체로 될 때 은고라고 하죠. 이때 들어간 열이 은고열이에요. 그러면 융해열과 은고열은 같아야 되겠죠. 그리고 액체에서 이제 기체로 될 때는 기하라고 칭하고 그리고 기체에서 액체로 될 때는 액하라고 칭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 구분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통 이제 기하열기, 그럼 100도씨 물에서 100도씨 전기로 바뀐다. 이 상태 변화가 있죠. 그러면 100도씨 물에서 그래서 액체에서 이제 기체를 보통 이걸 정발 잡렬이라고 하죠. 100도씨 전기로 바뀌는데 그러면 물에서 전기로 바꾸죠. 이것은 이제 전기, 정발 잡렬이죠. 이게 이제 정발 잡렬인데 이 잡렬 개념이 기본적으로 얼마만큼 되는가 하면 2258kHz만큼 됩니다. 약 2260kHz 해도 되고요. 자, 100도씨 물 1kg을 갖다가 정발 시기일 때 정발 잡렬이 대략 2258kHz만큼 필요하다 이겁니다. 7회도 되고 7, 7점 얼마입니다. 자, 반올림하면 5고 반올림 안하고 소수점 때려뜨리면 7이고 그리고 341페이지 뭐 핵심 정리에서 뭐 법칙에 대해서 몇 가지나 했어요. 보일의 법칙이나 좀 일정한 온도 하에서 일정량의 기체죠. 기체의 최적하고 자, 이 기체의 최적이 바로 부피잖아요. 부피 최적하고 압력은 반비례죠. 최적과 압력은 이 압력과의 관계 두 개는 반비례 관계죠. 반비례 자, 그래서 이제 최적이 커지면 압력은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최적이 줄면 압력은 커지죠. 그래서 이제 최적이 압축되면 있죠. 그래서 압력하고 최적은 반비례 개념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 부풀어지면 압력은 줄어들죠. 그래서 이것이 보일의 법칙 개념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렬의 법칙 해놔죠. 일정한 압력 하에서 일정량의 기체의 최적은 절대 온도에 비례합니다. 자, 절대 온도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 물체의 분자 상태가 제로 상태, 모든 물체의 분자 에너지가 이제 제로 되는 상태죠. 그것을 우리가 절대 온도라고 하죠. 그래서 제로가 되는 그 절대 온도라고 기본 잡고 우리가 온도를 설정해 절정이죠. 그래서 거기에 비례 관계가 된다는 점을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라죠. 보일 사렬의 법칙 그래서 일정량의 기체의 최적과 압력의 곱은 절대 온도에 비례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거네요. 자, 이 보일의 법칙이나 보일 사렬의 법칙이나 보일 사렬의 법칙 개념에서 자, 반비례의 관계는 최적과 압력이죠. 이거는 이제 반비례고 그리고 나머지는 비례의 관계다. 그래서 절대 온도하고의 관계는 비례의 관계라는 걸 기억을 해두시면 된다. 그래서 반비례는 이걸 기억하십시오. 기체의 최적과 압력, 일정 온도 하에서 기체의 최적과 압력은 반비례의 관계다. 그리고 나머지는 비례의 관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거기 이제 연력학 제1법칙이죠. 열은 우리가 일에너지로 뭐 일은 반대로 열을 반응할 수 있죠. 이것이 연력학 제1법칙입니다. 에너지 보존 법칙이죠. 그런데 연력학 제2법칙이 열은 고온에서 보통 열은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하죠. 열은 보통 이렇게 고온에서 저온으로 열의 이동이 발생한다는 거죠. 열의 이동이 고온에서 저온으로 열의 이동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온 물체에서 고온 물체 자체만 가지고 이동할 수 없죠. 그러면 기계의 힘을 빌릴 때는 저온에서 고온으로 열의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고온에서 기본적으로 저온으로 우리가 열의 이동하는 게 기본 원리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히트펌퍼 이런 것들은 반대해서 저온에 고온을 옮길 수도 있죠. 그것이 히트펌퍼고 기계의 힘을 빌리면 저온에서 고온으로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은 고온에서 저온으로 열의 이동이 발생한다는 점 이것이 연력학 제2법칙 개념이 됩니다. 그 점을 좀 정리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절대 압력에 대해서 정리해 두시고 절대 압력이라는 것은 절대 건조 상태에서 적정한 압력이 절대 진공 상태 그래서 절대 진공 상태에서 적정하는 압력이 바로 절대 압력이에요. 절대 진공 상태에서 적정한 압력이 절대 압력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제 절대 압력은 이렇게 되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대기압에다가 대기압력에다가 자 게이지 압력을 플러스한 거예요. 게이지 압력을 플러스한 것이 절대 압력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주의하실 것은 이거예요. 그래서 절대 압력은 게이지 압력보다 크다는 거죠. 그 개념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분적으로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전부 다 기호하고 수칙 이런 부분이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좀 하기 싫어하시는데 그래도 하면 그렇게 어렵게는 안 들어가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이 지문도 두 번 언급을 했어요. 지금까지 우리 점에 딱 두 번 언급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좀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거기 341페이스 습기, 습환경과 관련된 부분이죠. 이거는 이번 타임은 여기까지 하고 이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자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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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2페이스랑